실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영혼의 무게를 재는 것 당신이 죽은 뒤 영혼이 빠져나오면 마법으로 잡아 무게를 잴 거예요 자, 시간이 다 된 것 같군요 당신의 몸과 영혼은 실험이 끝나는 대로 최고의 예우를 다해보낼 테니 걱정 마세요 저기... 감사합니다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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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향기 캡슐 리퓸! 아... 원래는 키스신을 찍고 싶었는데 광고주 측에서 잘라버렸다는 게 사실인가요? 그렇소! 저런... 속상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 분을 가라앉히시고 광고주님들 원하시니까 향기 캡슐 리퓸 한번 우리 같이 먹어볼까요? 여러 번 먹겠습니다 저는 그럼 리퓸 그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는 향기 캡슐 리퓸 타임 덜블블 unacceptable chte 타임 그 sociales 크 그리고 오늘은 무려 첫 회의 아 긴장돼 근데 뭔가 왜 이렇게 찝찝하지? 깜빡하고 향치 안 했다 얍 emergency mode entry you're not the target 3 2 1 you're lucky bitch lucky bitch 먹는 향기 캡슐 입퓸 먹는 향기 캡슐 입퓸 회의하기 전 식사 후 아담 후 음주 후 키스전 야스전 암튼 중요한 일전은 입퓸 한 알 씹으니까 향기가 바로 나네 몸 속에서 캡슐이 녹아 향기가 오래오래 이거 안 해둔 거 향소예요 아보카도유 올리브유 왜 반말해요? 입니다 혹시 이 캡슐 동물성 젤라틴인가요? 식물성 오일 베이스 캡슐입니다 단체 있어요? 없어요 있었는데? 아니 없어요 당국 깨기 전에 똥구멍이 미친내소 소리 먹는 향기 캡슐 입퓸 피아bat 시搁's 미친내소 Century 다운됬 1 가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